1, 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짜잔! 새로운 커스텀 마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 어떻게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커스텀 마이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석들만 붙여가지고 커스텀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보석들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제 이니셜을 박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쿠팡에서 파는 어디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다이나믹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카날스라는 곳의 마이크인데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유선 마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오실 텐데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리폼을 했고요. 커스텀 마이크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고 오실게요. 반품닷컴에서 구매한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케이블 하나랑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있는데 이 마이크는 이제 쿠팡에서 유선 마이크라고 검색하면 나오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되게 많았었는데 범품닷컴에 갔는데 있길래 한번 그래 이거 구매해서 리폼해보고 그리고 한번 성능도 보자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라인은 아마 못 쓸 거예요. 이 라인은 딜레이도 생기고 그냥 이 XLR 앞놈만 있고 여기는 3.5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쓸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인으로 녹음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통 마이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노래방 마이크 정도이지 않을까 성능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라카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노루페인트 컬러 스프레이 라카 은색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라카 아니세로 꼼꼼하게 네, 하이크 배우고 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본드가 왔고 지난번에 샀던 본드가 다 굳어버렸어요 다 굳어버려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고 이번에 구매한 프리미엄 MC도 핫픽스 AB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MC도 핫픽스 아미 색깔도 400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600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로 제니를 써줄거에요 근데 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이크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은색으로 칠해줬고 한번 마스킹을 떼 볼게요 이쪽이가 지금 조금 덜 굳었긴 했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덮어줄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통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종이컵 잘라왔습니다 넉넉하겠지? 와 진짜 영롱하다 진짜 영롱하죠 여러분 보일러나? 카메라에? 반짝이는거?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영롱해요 장난 아니야 색깔 너무 잘 골랐는데 이번에 그러면 얘부터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마이크 헤드 부분에다가 쭉 둘러줄 생각이어서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안 떨어지냐고 막 질문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다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다 했다 다 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고를 이제 해야겠죠 아 정말 벌써부터 어렵고 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아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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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ing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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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2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3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런 마이크를 구매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커스텀 마이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즐거운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